어떻게 들어가는 걸. 너무 힘든 미션인데. 병아리 귀엽다. 병아리? 아, 병아리만 있으면 괜찮죠. 닭이 있으면 좀 무섭지. 꼬락꼬락. 스탑아, 아기 병아리가 어느 날 좀 알려줄래? 아, 닭이 있다. 엄마가 있네요. 모르겠나 봐. 어떻게 하지? 못 들어가지. 아, 저기 서서 계란 좀 달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야? 귀여워. 어떻게 들어가는 걸. 됐어! 아, 무서워. 그래서 달걀 가져와야 되는데. 닭이 있어서 무서워요. 서유야, 문 좀 닫아줘. 암타가. 괜찮아? 안 물어요? 물지 않아. 코코닥은 물지 않아. 자, 여기 있어, 계란. 거기 있네, 거기 있네. 거기 있네. 어이구, 많네. 검색 점이 있는지 봐보고. 다 왔어. 꽂고 있어? 어디? 하얀색만 가지고 오고 있어. 캔 한 개 담았어요. 맞다, 서유야. 두 개 이제 받았다. 오, 레오 멋진데? 레오 멋지다!